여는 서울에서 온 수의사쌤! 키도 크고 진짜 인물도 잘생기고 가보셔야겠는데 점심시간인데요? 점심시간 따박따박 챙겨먹는 시골 수의사가 어디 있답니까? 호떡설 염소새끼 배알이 안 닿고 7월 8일 광 한다니까네 이 말도 마라! 나는 인마가 완전히 꼬까나갈 줄 알고 멀쩡하지? 오늘 맞을 놈들 별로 안되지? 응? 커피는 이게 다인거죠? 쫙쫙 벗어 괜찮을 리가 없잖아 할아버지!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? 근데 그 안순경이라는 사람 뭐하는 사람이에요? 거의 희동리 인간 민원생크라 보시면 됩니다 남다른 옷을 아파 왜 다들 안순경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? 그게 제일 빠르니까요 혹시 저처럼 생긴 사람한테 뭐 떼인 적 있으세요? 네! 네? 이렇게 멋있게 생겼어 그래 감자 좀 줄까? 퇴근 시간인데요? 아이 글로 왕경 진짜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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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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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동리 청년회 회장이자 이상 한입니다 한지우 여기 있는 동안엔 저한테 좀 의지해도 돼요 안승겸님 누구한테 의지합니까? 네? 오랫머리야 우후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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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